다 끊어... 얘들아! 나에게 힘을 모아줘! 메스 조잇 리볼버? 다이노 마스터와 다이노 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전설의 디스크! 메스 조잇 리볼버! 보고올냐! 튜닝! 파트! ərBACKAR 베이플레이 시작하자 최종 목표는 최고의 블레이더 고! 뻐스! 고! 뻐스!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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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, Go! 반드시 이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딪히면 세상 모두가 다 인연이야 뒤튼날 수 없지만 달려가자답게 멈추지 않아 보여줄 거야 최강도 퍼시트 피니쉬니 3, 2, 1, Go! Shoot! 디노슬래쉬 플로라, 카르노타우루스 그 스테이스 사이 크라스 스테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